화제의 뜻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얘기부터 해야죠. 네, 지금도 코스피 폭락, 증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검색하는 분들 많은데요. 미국 증시 급락 여파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오늘 코스피 전날보다 4.44% 내린 2,12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루 미얀마 GDP가 날아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침 신문부터 검은 목요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검은 목요일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3% 이상 하락했죠. 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달러와 강세, 신흥국 경제 우려, 외국인 수급 불안 등 악재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까지 부각되면서 시장의 공포심리가 퍼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게다가 공공요금, 택시요금, 수도요금 오르거나 오를 거라면서요.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음 달인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은 현재 3,000원인데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는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정도 인상됩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이번 달부터 평균 3.4% 인상했고요. 서울과 충북 6개 시군 역시 올해 말 또 내년 초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뭐 참 죽을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특히나 주 52시간 근무로 벌이가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는 11월이 되면 정말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아우성 더 커질 것 아닌가 좀 우려됩니다. 오늘 그리고 해외 직구 체온계가 계속 검색돼야 되는데 뭡니까?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한 B사의 귀저개선 체온계 대부분이 가짜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폭풍 검색을 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B사의 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3개 중 12개가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 가짜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거라면서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면 다들 한 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상품입니다. 지난해 이 B사의 귀저개선 체온계는 전체 수입 실적의 65%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파는 해외 직구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빨리 해야죠. 이런 거는. 그리고 오늘 누리꾼들이 많이 본 뉴스 뭐가 있습니까? 법원이 위장간첩으로 몰려 사용된 이수근 씨에 대해서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봤고 또 검색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재판부가 이수근 씨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수근 씨를 간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재심이 시작됐던 것이고. 이 씨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다가 1967년 3월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고요.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정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그 후 위장 귀순에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형 선고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그 당시 정권 결국 국가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수근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라면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이 씨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럴 때 쓰는 말이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당시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중정요원들의 감시라는 것들이요. 조작과 허위에 근거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삼 밝혀야 되는 찬실들이 분명히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꼭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시한 이명성 기자였어요.